안녕하세요. 한국보메트릭의 구병춘 무장입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관련해서 저희 최근에 어떤 동향이라든지 사실 동향보다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 보호를 해야 될지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미국의 본사가 있고요. 국내 지사는 2012년도에 설립됐고요. 현재 국내에서 280여 개 정도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5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혹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HSM으로 유명한 탈레스 e-Security가 저희 보메트릭을 인수하게 돼서 저희가 HSM과 데이터 보안 제품 공동으로 보안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내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DB 암호화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DB 암호화를 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개인식별본보, 이를테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이런 식의 번호 위주로 보호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해야 되는 것들은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지적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재무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간과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령에서 DB 암호화를 의무화를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DB만 암호화를 하면 데이터 보호가 되는 거 되고 나머지 네트워크 단에서의 어떤 게이트웨이 단이라든지 이러한 외부와 접점이 되는 부분만 보호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보안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데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2012년도에 KT 보안사고가 났을 때 판례를 보시면 DB 서버만 암호화했다고 해서 그 모든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WAAS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다른 서버들 아니면 PC들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였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실제적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전체적인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하신다고 하면 실제적인 데이터 보호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IT 환경은 국내는 아직 많이 도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클라우드 환경과 빅데이터 환경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온 바와 마치 아마존이 내년부터 2016년부터 정식으로 국내에서도 IDC를 확보해서 새로운 리전으로 서비스를 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클라우드 발전법 등이 통과가 돼서 실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법률로 인해서 클라우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도입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에 관련된 교체 주기가 조만간 돌아가게 될 텐데요. 이러한 교체 주기와 맞물려서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비슷한 유사하게 내부적인 환경을 구성하시게 될 텐데요. 먼저 클라우드가 굉장히 일찍 도입된 미국의 사례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분의 표가 부분인데요. SaaS라든지 IIS라든지 PaaS 환경을 보시면 최소한 50% 이상의 데이터 중에 데이터 중에 최소한 50% 이상은 민감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옆에 보시면 빅데이터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정말 빅이죠. 데이터 사이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증가량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요. 여기서 발생한 데이터들은 사실 어디에 민감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민감 정보인지 보호되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데이터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전된 무인 자동차가 시연되는 것들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무인 자동차들을 해킹하는 시연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짧은 시간의 시도만으로도 자동차들이 해킹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초연결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트워크로 뭐든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인 자동차라든지 드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해킹을 할 수 있는 손쉽지는 않지만 해킹의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 보호 관점으로 보시면 또 특히나 데이터 유출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면서 비용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짧게 말씀드리자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데이터 유출을 했을 때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피해 복구 비용에는 내부적인 네트워크 클렌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지 실제로 그 기업이 매출에 타격을 입어서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대형 소매점이 월마트는 아실 텐데요. 월마트를 뒤따르는 타겟이라는 대형 소매점이 있었는데요. 이 소매점의 영업 손실이 148밀리언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지금은 순위가 2위에서 3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업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거고요. 주가도 엄청나게 하락이 되고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된 거죠. 그래서 뭐 CIO뿐만 아니라 CEO까지 다 교체가 되었고요. 아마 기존과 같은 궤도에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를 하는 측면이 사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피해를 입어서 그것을 복구하는 데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서 뭐 파이어의 세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킹 시도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어떤 침입 탐지 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저희 보메트릭은 다양한 제품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의 원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배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칸 가운데에 보메트릭 데이터 시큐리티 매니저라는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이 관리 도구는 제품들과 통합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을, 이 장비를 통해서 암호키와 정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이 통합되어 있어서 하나의 관리자 화면으로 다양한 암호화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초기에는 데이터 암호화 제품만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파일 방식의, API 방식의 데이터 암호화뿐만 아니라 토크나이저이라고 해가지고 대책값을 생성할 수 있는 이 제품도 올 초에 출시를 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하는, 확대되는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서 클라우드 인크립션 게이터위라는 제품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안에 내부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를 보메트릭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보메트릭 트랜스페런트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커널 레벨에서 파일 단위 암호화하는 이 제품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희도 대부분의 암호화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API 방식의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더파트의 키들을 보호하기 위한 키 매니지먼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뒤에 말씀드릴 클라우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토크나이제이션과 클라우드 인크립션 게이터웨이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게 말이 클라우드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될 수가 있는데요. 인프라스처 기반으로 구성되거나 플랫폼 아니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다양한 환경에서 저희가 보멘트 데이터 시켓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암호화 기능들을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도 다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IS 환경에서는 OS단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스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방식을 통해서 토큰 방식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차원에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는 개인 사용자들이 어떤 사진을 올리거나 파일을 올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외국에서는 S3이라든지 박스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도 S3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박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이름으로 제가 박스 계정에 가입을 했더니 무료로 15기가를 주더라고요. 그 15기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사실 보호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실수로 혹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를 관리자가 서버를 작업을 한다든지 백업 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때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고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처음에 업로드가 될 때 암호화를 해서 업로드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리고 관리자가 악의적으로라도 그 데이터를 본다고 해도 암호화된 채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빅데이터 환경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데이터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집중이 돼서 집중이 되고 다양한 분석도를 통해서 리포트화가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데이터 소스 단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분석이 돼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 제품들을 통해서 암호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키 장비 부분은 암호키를 관리하는 DSM이라는 부분인데요. 원유, 일반적으로 원유 사이즈의 서버 사이즈의 비슷한 형태로 제공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환경을 위해서 가상 머신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그래서 어떤 데, 사내의 전산실에는 물리적인 장비를 놓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 센터 쪽에는 가상 머신으로 운용을 하시거나 그리고 원격지에 있는 장비들끼리 실시간 미러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만약에 지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해외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런 DSM들을 분산 배치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 저희의 대표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암호모듈이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면서 파일 단위 암호화를 하면서 굉장히 고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성능 테스트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DB2로 OLTP 환경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전체적인 수루 푸쉬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트랜잭션 퍼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CPU 사용률이 100%가 될 때까지 암호화 전후 비교를 해봤을 때 최고치에서의 어떤 TPS 차이가 한 4% 정도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고성능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일들을 통해서 암호화를 하도록 구성이 가능하고요. 옆에 보시는 화면이 맵 리듀스라고 해서 HDFS 하드업 파일 시스템 기반으로 테스트를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1TB나 2TB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전후의 읽기와 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는데요. 최저 6.6%에서 최대 한 12.41% 저희가 이 테스트를 맵 리듀스드 테스트를 한 거는 한 2년 정도 가까이 지났고요. 현재는 이보다 더 성능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10% 정도의 부하만으로도 이런 빅데이터 환경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암호화를 함으로써 보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인크리프션 게이터웨이라는 건데요. 사내의 사용자들이 박스나 S3 계정을 사용을 할 때 그러면 내부에 위치한 내부에 보메틀 클라우드 인크리프션 게이트웨이라는 가상 머신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이 이 장비를 거쳐서 암호화가 돼서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 거죠. 현재는 S3와 박스만 지원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블레이드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이 서비스 제공자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래서 국내 업체들과도 컨택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클라우드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까지 저희가 서버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의 PC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도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토큰 에이저 신이라고 해서 대책값을 생성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암호화 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암호화 함으로써 굉장히 부하가 많이 생기고 암호키 관리에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값을 생성하게 돼서 그 값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내부에서 업무가 진행될 때는 이 값은 개인정보가 아닌 값이죠. 그리고 그 값을 통해서 원래 실제 개인의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데이터를 활용하시다가 실제 주민번호가 필요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확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권한 관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또 고객지원 담당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 마스킹을 통해서 그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한 계정을 토자로 해서 권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계정과 통합이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통해서 손쉽게 마스킹과 대책값을 통한 데이터보호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Encrypte Everything이라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면 가리지 말고 암호화를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고성능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제품들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중요한 데이터라면 암호화를 통해서 그리고 암호화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접근 통제 기능을 사용하셔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질문 하나만 할게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고성능의 암호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암호화하면 가장 생각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성능 저하되고 짜증나거든요. 일반 PC도 그렇잖아요. 하물면 시스템에서는 근데 아까 직접 아까 DB2하고 하둑에서 보니까 성능 저하가 거의 없던데 보메트릭만의 그렇게 암호화를 하면서 고성능을 유지하는 성능 저하가 거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일단 암호화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성능 부하가 많다라고 인식하시는 부분은 사실 CPU의 발전과도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해도 웬만한 CPU로는 암호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메트릭이 창업된 지가 얼마 됐죠? 저희가 한 10몇 년 됐죠. 10몇 년? 아, 버티셔서 세상이 좋게 바뀐 거네요. 과거 한 10년 전에 CPU로는 사실은 암호화 성능이 굉장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HSM 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꽂아서 그쪽에서 최근에 그래픽 카드인 것처럼 암호화만 따로 별도로 돌려주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CPU가 많이 발전하면서 실제 일반 PC, CPU로도 손쉽게 암호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제품이 암호화 모듈이 커널 레벨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경량의 모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주고 들어오고 나갈 때 사실 암호화보다도 암호화 제품들이 성능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데이터 입출력되는 부분이거든요. 암호화 모듈이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출력에서의 오버헤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커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파일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이 오버헤드가 없이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인 거죠. CPU의 발전, 그리고 저희 제품의 경량으로 된 모듈이고 커널과 통합되어 있는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이 저희 기술인 거죠. 이 기술력을 통해서 고성능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